엠블랙의 이준 제 몸을 공개했어요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무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여서 뽑아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발랄한 상큼하고 스위트한 그런 컨셉도 있고 섹시한 컨셉도 있고 여러가지 버전이 다 있어요 그 여러 버전 중 먼저 촬영에 들어간 건 커플 버전 은밀하면서도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저는 스킨십을 안 좋아합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내 남자의 비즈니스예요 일하는 거잖아요? 어떻게 말해요? 이 세계 안에 있는 에이블럭처럼 저는 잠시 하루도 아니에요 한 7시간 정도 비즈니스를 위해 왔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계속되는 두 남자의 비즈니스에 팬인 저도 자연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우월한 근육몸매 비결이 뭔가요? 제가 식단을 조절해봤는데 와 내가 성격이 정말 나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단 조절을 안 하고 운동을 할 때 좀 힘들게 하는 편이라서 운동을 쉬지 않고 12일 했어요 근육질 몸매 말고 그에게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최근 일본으로 영역을 확장한 엔블랙 싱글 앨범 발매 당일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했죠 첫 공연날엔 정말 바닥 끝이 안 보이잖아요 2, 3층까지 다 차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100배 이상으로 반응이 온 것 같아요 제 부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터져요 원래 제가 편밀딩에서 키스데 후사기 이러면서 쫙 이렇게 하면은 와 이렇게 오리콘 차트 1위에 이어 일주일 만에 4만 장 판매고를 기록한 엔블랙 화려한 무대를 펼치며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엔블랙 와이드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깨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가족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름인데 몸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7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의 남자 이준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5남자가 함께할 엔블랙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